여기가 파밍 존이야 여기 파밍 존이고 뭐 더 먹을 수 있는 거 있어? 가야지 여기 되게 넓어 계속 가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나 피 반피 밖에 없는데 니가 먹지 자리 아냐 나보다는 형이 샷발이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집까지 어떻게 찾아가? 야 외계인은 무조건 쏴야 돼 한 번이라도 놓치면 그냥 공돌리기 당해 근데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까는 소리 난다냐? 조금씩 나긴 나는데 내 발소리야 우리는 샤박샤박 까는 소리고 내 귀엔 안 들려 그래? 아 뭔지 알겠어 무슨 부엉이 우는소리 같은데? 으으으으 으 으으으 막 이런 소리났지 그냥 타닥 타닥 타닥타닥 타닥타닥 하는소리 공포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오로어소라 노루nan 노루야 꿔озя 랑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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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owa 로로로, 로로로로,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. 오와! 오와! 형. 어? 보고 있어? 어, 뒤에 있어. 아 씨... 왜 둘인데? 더 무섭지? 여기서 생존 게임하고 싶다, 이 나무 다 베어버리게! 집에 가자 형 우리 1시 갔으니까 11시 가봐야될 것 같아 일단 집부터 가자 그래 집부터 갈까? 어 집부터 가자 일단 형이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거 처음이야 왜냐하면 내가 파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다른 데서 한번 사냥해보자 이거 이길 수도 있는거 아니야 라임플 그래 니가 카메라 타러가면 내가 그 뒤에서 쏠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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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가자 좋았어 근데 집이 어디야? 여긴가? 여긴거 같은데? 아닌가? 아냐아냐 여기인줄 알았는데 여기 맞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여기 오케이 들어가 어 들어가 야 내가 몸 댈게 예 형은 살아가야돼 뒤에서 오면 어떡해 뒤에서 오면 얘기해 내가 뒤로 저기 그 문어 칼을 하니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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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어 여기서 11시 방향형 11시 방향형 어 여기서 11시 방향으로 가야돼 아 렉 걸려 맞나 여기? 일로 일로 내려가 일로 내려가 내려가서 11시 방향형 여기야 여기 오고 있지 형? 나 보이지? 어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어 어 여기 약간 살짝 위험한 구간이 있어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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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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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 위험해 저거 끝에 저거 저 빨간불 어 저 저 저기가 좀 위험한 구간이니까 내가 먼저 갈게 형 내 뒤로 와 내 뒤로 너 뒤에 있어 그리고 형 뒤에 보면서 오고 뭐 있으면 바로 말해 내가 몸 대려하니까 점프가 없어서 아 뒤로 못 보겠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? 여기서 일단 설치하고 내가 그랬다 이 버튼 길게 누르면 안되는 짧게 눌러야되는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인거 같애 오케이 뭐지? 뭐지? 따라하고 있지 어 너무 무섭다 여기 이렇게 가니까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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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위에 설치해야돼 이 위에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집 들어가 내가 할게 집 들어가 내가 할게 집 들어가 어 왜 안돼 3번 두르고 3번 두르고 그렇지 3번 두르고 2 아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야 뭐 한 번 터졌다 어? 벌써? 어 카메라 터지는 소리 났어 아니 터지는게 아니라 방금 설치한거야 설치한 소리인가? 어 오케이 이제 보고 우리가 보이는대로 가가지고 사냥해야돼 4번 카메라 보고싶어 4번 카메라 알았어 한 마리에요 한 마리 여러 마리 아니고 이게 에임이 왜 이렇게 나오지? 이게 어디를 맞춰야되는거지 아 진짜 이 어어어 야 아 깜짝 놀랬잖아 어 얘길 얘길 애교를 하고 좀 싸 총알 몇발이야 22발 어 터졌다 아 못봤잖아 4번 4번 아 절 끝에다 절 끝에 4번 4번 오른쪽 바로 옆 옆 아니었나? 그러면 이거 그거다 저기 내가 마지막이 달고인데 아 거기 아니다 거기 3번 카메라다 3번도 터질필이야 어 3번 왔어 3번 왔어 3번 왔어 3번 지금 달려 달려 3번 가야돼 3번 가야돼 어어 어어 쐈어? 어 쐈어 몸만 쐈어 가서 빨리 달려가 달려가서 쏴야지 이거는 어 설치하러가 빨리 아 빨리 이거 하하핳하하하 국벌 어 Z 달려가셨어 달려가서 아 설치의 내가 뒤에서 쪼거가 있을게 후후후후후후후후'll 맞아맞아 빼빼빼빼 빼 빼 behaviour 앞 한거부터 따앜 귀 옆에 맞았어 귀 옆에 이 아니라 Honey 야 내가 이케 볼게 내가oded가 보면되겠다 이ńede 오면은 그럼 내가 바로 신호 줄게 내가 저길 자주 오네 저길 저길 진짜 다니네 얘가 저길 자주 온다니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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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맞췄다 맞췄다 피 많이 닿았다 피 많이 닿았다 게이더? 잡을 수 있겠는데? 아니 개미족이다 개미족 그렇지 나이스 형 좋아 좋아 오 그렇지 형 아주 나이스야 왔어 그렇죠 좋았어 피 줄어들고 있어 오 좋아 좋아 카메라에 제가 집착하고 야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봐 카메라 내가 볼까 카메라로? 카메라 지금 집착하다 카메라 집착남이다 오 카메라 집착남이네 외계인이 어디갔지?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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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갔네 아 한 세대 맞더니 가네 형 형 형 여기만 봐 여기만 우리 조지자 여기만 여기만 조지만 우리 이길 수 있어 여기 좋아하네 저기 피 채우는거 아니겠지? 네 피는 안 차더라 보니까 버그 걸려서 아침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하하하 그래 우리 이거 깨면 레전드야 그치? 내가 한번 가가지고 한번 좀 내가 피냄새 좀 보이고 올게 여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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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있어 더이상은 못하겠어 갈게 더이상은 못하겠어 두바퀴 돌고와 두바퀴 돌고와 아 미안해 어 갑자기야 야 뭐지 이제 아 저도 좀 몇번 굴리게 당해가지고 외계인한테 맞았어 피 달았어 그래서 아 피 좀 뺐는데 나이트 비전? 안돼 해볼까? 안돼 안돼 자 다음 파트 우측 상단에 아프리카노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좀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조바문 검색하시면 레이크 영상 공포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구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게 지금 카메라가 지금 여기도 하나 있어 어디? 아 근데 여기는 시야가 안들어오네 어 안들어와 안들어와 제일 속이 좋은데가 여기야 저기 저기거든 내가 내가 갔다올게 갔다와 뒤에 내가 보고있을게 카메라 소리 되면 올거야 그렇다는건 내가 카메라를 보고있다는 소리 아 그럼 내가 터졌다 아니 내가 내가 한거야 아니 아 네가 뺀거야? 응응 이 정도면 됐지? 어 어그로 개쩔게 끌었다 야 어그로 개쩔게 끌었다 야 어그로 개쩔다 어그로 개쩔었지 어그로 개쩔었지 어그로 개쩔었지 여기도 어그로 좀 할까 내가 여기로 안야돼? 여기암 너 버리고 갈거야 여기 어그로 하면은 개 털리는 강이지 응 아 이제 안온다 아 얘가 이제 교육이 됐네 어 까나보다 지금 어느정도 진짜 교육이 되는구나 이게 아 딱이었는데 진짜 사냥갈까? 아 이건 가야되겠는데 아니면 여 아까 그 늪지대 또 갔다오자 여기 여기 그 근처 가면 나오겠지 응응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그로를 끌고 왜왜 아 어그로 있구나 미안해요 아하하하하하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심한거야 지금? 아냐아냐 미안해 어디갔지 얘 어 길 따라갈까 그냥? 우리 보초수는 데 아 보초수는 데 있으면 안돼 그 계단으로 오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냥 튀어나와서 빼가더라고 아 진짜? 어 어 잠깐만 저기 저기 하나 달자 어 아 이게 부러졌구나 응응 어 어디가 터진거야? 야 우리 살건대 터진거 아냐 밑에? 그런가?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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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가 내가 내가 고기방패 하긴 하는데 같이가 이쪽이지 싶은데 좀 스탑스탑 내가 먼저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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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어 이렇게 와버렸네 어 몇네? 어 뭐야 뭐야 아 터졌다 맞네 저기 맞네 저기 맞네 저기야? 암문먼 출동 간다아 어 와리가리 치는거 봐 벨트 이쪽으로 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왔다! 왔다! 야! 사랑해!! 야! 쏴사! 쏴! 쏴! 내 뒤야 내 뒤!!! 계속 쏴 계속 쏴!!! 나한테 왔어어어어어어! 내가!! 앟!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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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셨는데! 아! 마셨는데! 아! 쌌는데! 야! 이 개가! 지 구요미! 나 굴른다! 나 굴른다! 야! 우리 서로 굴러! 지금! 어! 어디 어딨어? 나 왔어! 나 왔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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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빡세써! 하! 야! 괜찮아! 두 방 맞았어! 두 방! 두 방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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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하! 하... 하... 왜 Tort나 무서워 이 temas! 총 들고 있어서 무서워 아니 아니 어떻게 되냐면 나 굴리고 내가 넘어지면 혀가 한번 굴리고 왜eters deu Story 내가 총 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왔어 번갈아 가면서 굴려 자 카메라 보고 있어봐 카메라 자꾸 돌려봐 위잉위잉 하면서 계속 돌리고 있어 지금 사본카메라 지금 아까 내가 방금 설치한대 어 ... 저 카메라가 진짜 진짜 저희가 집착한다니까 어 여기 여기 카메라 집착남 4번 카메라 집착남 내가 출동할게 나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왔다 왔어 왔어? 4번 카메라 보고있어봐 보고있어 보고있어 왔다 왔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집착장난아닌데 아 4번 카메라 집착장난아닌 집착장난아닌 집착좋아 빨리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빨리 계속 돌리고있어 지금 집착남 조졌구요 존단 무서워지 형 형도 조심해놔 언제 또 공굴리기 올지 모른다 지금 총알 몇반이야 11발 아 내가 먹었으면 안된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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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갔다 갔다 갔어 집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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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형 지금 집쪽이야 집쪽 어어어어어 어허어 어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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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집 앞 집 앞쪽인가? 집 앞카메라로 가봐봐 집 앞카메라 집 앞카메라 돌리고있어 내가 2번이네 2번 카메라네 없어 없어 없거든 나오지마x3 어 저기있다 저 온다,온다 어디어디 오 오,나이스! 형 기준에서 왼쪽으로 갔다 왼쪽 숨으로 숨었다 오 oak o 집 안에 있는거 왜 굴려 야 4번으로 갔어 4번으로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아직 직근 chou 문 닫고있어 문 닫고있어 와 내 피 그사이에 망원야 도망가 오오오오 형이야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형 내가 지킬게 이거 총 날아가면 끝나는거야 우리 이제 나와봐 형 나와봐 내가 지킬게 문 닫어 내가 내가 어그로 끌고 올게 내가 지금 사방카메라 또 집착할거야 쟤 분명히 내가 사방카메라로 갈게 내가 여기 내가 여기 갈게 오 얘 반피기 이상 깠네 어 말깠어 말깠어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어그로 끌게 아 아 아 아 아 아 살아서 가네 아 아 살아서 가네 아 아 이제는 사방카메라 돌릴게 와 총먹고 나한테 거네 아 아 아 나 진짜 두 번 한 번만 구르면 나 죽어 할 수 있어 우리는 아침이 버그가 나서 안와요 지금 지금 맞아 그러나 저희는 깨기 어 뭐야 4번카메라 나갔다 4번카메라 있는데 날씨였대 이거 시작하자마자 밤이여 버그 조졌구요 아니 멀티방 만들었을 때 아까 낮이 왔다고 응 낮이었다고 시작할 때 멀티가 원래 시작할 때 밤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잘못된거에요 원래 낮으로 시작해야 돼요 원래 3일이 안전한게 아니라 지금 반나절이 안전한게 어 그니까 그니까 낮이 때 맞어 4번 왔어 4번 왔어 4번 왔어 4번 왔어 그렇지 나이스 집착남 한번 한번 더 오자 4번 왔어 4번 왔어 그렇지 나이스 집착남 한번 더 오자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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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닦았어 피 닦았어 피 닦았어 피 닦았어 아직 안오거든 아직은 근데 문제가 8발 남았어 잠깐만 이게 한발 안될거 같은데 한발 세발 네발 다섯 총알 먹으러 가 아니야 될거같애 충분히 될거같애 총알 먹으러 가야될거 잠깐만 지금 몇발 쓴거야 지금 한 열몇발 썼지 열몇발에 이정도 피면 여덟발이면 이정도 깔 수 있어 야야 집 스물세발 있었는데 8발 남았으니까 그거 빗나간것도 있을거 아니야 형이 그렇게 자신감 있어 빗나간거 많아 그래 거기다 한발쌌고 그래 여덟발이면 죽일수 있어 딱 될거 같애 형 근데 지금부터 한발도 빗나가면 안돼 알았지 그러면 마지막 남은 총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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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아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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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근데 한발도 잃으면 안돼 이제부턴 내가 확대기고 진짜 응 한발도 빗나가지 않으면은 마지막 한발로 죽일수 있을거 같애 나 6발 난거 같애 7발이지 아니 이게 총알 장전되어있는게 그건 같은데 지금 딱 숫자가 딱 6 숫자 6이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 아니야 지나봐야 알겠네 지나봐야 알겠네